우리 가족이 10만명이 됐어요 아 이거 요즘에 유튜브 볼 것도 없고 진짜 심심해 죽겠네 응? 이건 뭐지? 쿠키커플? 구독을 눌러 말아 눌러 인마 뭐야 눌러 인마 여보세요 헤임버드들 안녕 내가 느그지 아니 구리코라 구리코라 오늘 난 후쿠오카에서 가장 귀여운 꼬 어때 큐트하니? 큐트하다 좋아 키브니다 에비바디 나 자 구독들아 댓글사랑 좋아요 놀아라 담백해지 마라 구독하자 댓글쓰자 좋아요 누르자 담백해자 뭐 아 친구 구리코 빨리 일어나봐 구리코 짝이 응? 아가리 빨았어? 아직 아씨 구리코 우리 10만명이야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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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올린 후 9만명이 되었다는 존 앤 쌈발적인 이야기 그 후쿠키 히 그 후쿠키 히 몬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키컴브라이그 크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만명이 되었습니다 아이잉 저희가 그 기념으로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8월 8일 오후 8시 네 또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친구 신자 나 10만명이 되었을 때 신자 신자 아 아 뭐 어 신자 죽음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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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人 구독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10만人까지 왔을 때, 모두가 이거やって, 소담이 왔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받았을 때, 정말 구독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왔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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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는 평범한 영상이 정말 암아쇼 독백해서 최근에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이맘만 택배되고 그냥 찍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로 진짜 뭔가가... 모두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기분을 보내줘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천일 라이브를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빨리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회피하고 우레시하고 시어봤습니다 바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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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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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